막대기 아니야 깨발 못드라 가만있어 짝대기 아니라고 쩜이라고 이 쓰레기들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대기를 잡고 막대기는 내가 가야될 것이고 이 쓰레기들아 개소리 좀 하지마봐 모르면 쩜이야 왜 뛰어 저새끼 나 본거 아니야? 눈 사신가? 봤나? 안보이겠지? 설마 에이 경기장 어떻게 깨 이거 아 나 또 짜증날려고 그러네 아 나 이거 어떻게 깨냐? 나 어떡하지 큰일났다 이거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daresdis DIFFICIOUS DIFFICIOUS ä 눈만 안 맞추면 된다고? List 눈만 안 맞추면 돼?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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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z 야망 눈이 없다고? 뭔 소리.. 눈이 적그러냐 눈이itter 눈 visually recycled ring 러나 눈이 있더만 아까 보니까 이빨도 개끄드만 아 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뛰어야 되나?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터지면 어때? 괜찮지? 이거 괜찮지? 어차피 이 새끼 앞으로 가거든? 이거 괜찮지? 이거 참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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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신하다? 이거 참신하다? 야 옆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얘 옆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저기로 가네? 개새끼 갔다 싸풀해야 돼 싸풀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씨발 왜 일로 와? 병신새끼 아까 저기로 가다가 저기로 가야 돼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문 열지말 개새끼 저기다 저기다 싸풀해야 돼 싸풀 야 카스 씨만 싸풀하던 게 여기서 도움이 되네 어디로 와야 돼? 내가 어디로 와야 되냐? 근데 저기로 가야 돼? 나 절로 나가야 돼? 이리 안 들어오겠지? 근데 여기서 절로 어떻게 가지? 잘못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갈 데가 없는데? 길이 없는데 여기는 뒤에 있다 내 옆에 있다 숨 숨 숨 병신아 숨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봤나? 눈 깔아야지 들어온 것 같아 씨발 봤니? lies 잘慢慢 제발 간다 갔다 어 왜 pourquoi 왜 다시 마? 병신 저거 또라이 아니야 미친 새끼 가다가 봤니? пис 제발... 제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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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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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먹는다! 시체먹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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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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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어떻게 아야 돼 이거! 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저 새끼 어떡해 아이고 엘리언님 죄송합니다 또 오지마 아 씨X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가서 절로 가야 되는데 어딨어요 아저씨 아 씨XX가 저기다 어떻게 나가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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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들어가져 아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왜 또 이리로 와 야 아 뭐 어떻게 안하는 거야 갈 곳이 없어 아 무슨 노이어야? 개잘 막네 진짜 여깄는데 지금 으응 아 시바 왜 또 이리와 지랄이야 미친놈 이색 이색 아 아 아 씨발 왜 또 이리와 지X야 미친놈 여깄다 어 여깄다 지나간다 여기 지나간다 ㅅㅂ 어우 안 가 왜! 여기 왜 와 왜왜왜왜 거기였어당? 아닌데? 하아 ㅈㄴ 멘붕오네 아아 아아 키지마 이 새키야 걸어다녀오오오오오오 나 갔다 여기만 왔다갔다해 미친놈이 변화한게 한 번 써볼까? 잘못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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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집사1 집사1 사 respirator 묵 спасибо 문이 열리고 지랄이야 길 여기 맞나? 어? 왔던던데 씨발 왔던던데 왔던던데 여기? 어디야? 뭔 소리야 비윤신아 어? 어디야?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리플리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안 나와요 갓댕이오 콜맨 개새끼 난 용이 처음 먹었어 개새끼가 개새끼 왔던던데 왔던던데 어? 거긴데 여기가 거긴데? 여기가 거긴데? 어떻게 가야되지? 길이 어딘지 까먹었어 길이 어딘지 까먹었어 멘붕했어 지금 저 새끼 때문에 왔디가리쳐가지고 문 그만 열려 병신아 아니 길이 어디야 막대기 모르겠어 여기로 가야되지 여기가야되거든 여기? 여길 가야되는데 직진 오 analysis 진짜 여기가 jack 눈 까로 눈 까로 발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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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세끼 어떻게해 간다 간다 앞으로 간다 바로 옆에 있다 이 방에 있구나 가자 아 나가면 안되지 오 엄청 있었다 가보자 아닌데 일로 나가네 뒷지나면 문 닫혀있는데 똑같은데 계속 지금 같은 자리에 맴보고 있는데 일로 가는건가 길이? 어떻게 왔지 여기? 씨바 내가 어떻게 왔는지 까먹었어 여기 아까 왔던데 자꾸 왔던데 나 어떻게 왔는지 까먹었어 나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분 그게 어디였지? 이건가? 아닌데 세이브인데 이건가? 이거 같은데? 뭐였지? 문이 어디였지? 문이 어디였지? 아 씨발 까먹었어 길이 어디야 이거 어 여기다 여기다 일칠공인가? 일 빨리 일 빨리 문 닫어 문 닫어 닫어 병시다 닫어 왜 또 소리 나 병신아 왜 왜 나 따라다녀? 어떻게 어떻게 앞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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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나 따라다녀? 앉아봐 앉아봐 하아 씨발 돌아보이겠네 진짜 하아 아니 왜 나 따라다녀? 아니 왜 나 따라다녀? 어 아 공기정화기 끄라고 왜? 공기정화기 끄면 얘 안 나와? 안 돼 죽어? 공기 없어서 죽어? 어? 씨발 모르겠다 설마 여기 들어오겠어 빙빙하거든요 빙빙하거든요 아니 왜 어떻게 여기 있지? 어이 창문이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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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개 병신아 오 온답 야 잠깐만 씨 말투부 와 아 아이디 들어가 볼게 아니 개념 자꾸 돌아다녀 미치지 빨리빨리 하지 일칠 거미 일칠 거미 일칠 거미 일칠 거미 일칠 거미 왜 나왔어? 나와면 안 되잖아 또. 아 씨발 어디야 여기? 나온거야? 왜 나왔지? 여기가 아까 거기야? 들어온 데구나. 아 들어온 데구나. 아 들어온 데지 여기가 들어온 데지. 아 이리로 들어왔지. 씨발! 옆에 있어! 여긴 뭐야 그럼? 여긴 들어온 데야? 그럼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아이디 카드 찾았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 저 문 닫아봐 병신아 문 왜 안 닫혀? 뭐 어떡하라고 이제? 했잖아 다 했잖아 다 했잖아. 다 했잖아. 뭐 안 한 게 뭐 있어 내가. 스커드 주지 아아악 쩌나 짜증 나네. 진짜. 아 여기 동그라미 어 가서 키보드 찾으라고? 찾았는데 찾은건데 아 그래 일단 동그라미 가보자 너네 맘 믿고 간다잉 아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 근처엔 없어 근처엔 없어 아 여기 가면 됐나보다 없겠지 이제? 맞네 맞네 여기네 여기네 아이템이나 좀 주.. 주.. 주..가자 뭐 있으면 앉지마 병신아 아이템 없으면 괜히 들어온건데 괜히 들어왔다고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지도 어딨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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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어딨어? 지도? 지도? 지도 여기있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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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지도unn 지도? 지도? 손이 차ют 시바라음 소리냗어 지도? 시바이 Feel? 번앤호 아 이새끼 어디깐 쫓아아아 문 열진 않겠지? 아이디 비번이 있는데? 아 나 ㅈㄴ 짜증나네 진짜 와아 나 와아 아 이게 지도구나 야 ㅅㅂ 저게 문이 왜 열려 쟤는 ㅅㅂ 비닐 모으다 아 이거 알아? 저 문이 왜 열려 하아 으아아아아아 ㅅㅂ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ㅅㅂ 어머머 겨붓 아 ㅈㄴ 아 świ 짜증나네 진짜 아이씨 어머나여기야 야구이 어딨는지 기억도 안나 모네 어디있냐 여기 어디였어 여기가? 어딘지 기억도 안나 이제 나가서 이거 비밀번호까지 내가 아이디카드 찾았고 비밀번호 찾은 다음에 비밀번호 방을 가서 열면 되는거지 좋아좋아 가보자고 이젠 뭐 익혀졌어 어떻게 되겠지? 닥터가 시장노나 닥터가 시장노나 약간 히트맨 느낌도 나긴 하네 하아 닥터가 시장노나 닥터가 시장노나 야 그 아이디 아까 아 킥카드 아까 찾았는데요? 아 여기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170 아 여길 바로가면 되는데 아까도 개홀 병신이네 나 병신 아씨가 바로가면 되는거 병신같이 안져병신아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 아 아까 개쎈 지랄했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거라 아씨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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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P로 그냥 씨바 그냥 끌어치기로 그냥 어? 알았어. 앞으로 갈 거잖아. 이 쓰레기대끼야. 어우 씨바 너무 맛있겠다. 어우 씨바 왜 켜 병신아 가만있어. 싸풀어야 돼. 싸풀해야 돼. 싸풀해야 돼. 눈 감고. 집중해야 돼. 갑자기 한 바퀴 돌아? 간다. 안 돌았다. 기억해라. 170이다. 이제 같이 이리 와. 1702.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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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가봐. 지도 빨리 먹고. 아까 지도에서 좀 헤맸어. 기억해. 최단거리로 가는 거야. 가. 가자 가자.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여기 숨어와도 소용없어. 여기서 뭐 해야돼. 뭐. 킥카드 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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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카드 킥카드. 킥카드 어딨어 씨바. 아 병신으로 왔어요. 아니 뭐 소리 나는데 지금. 숨을 때. 숨을 때 없나. 아 들어오지 않겠지. 미친 새끼가. 아 씨바 이런데 왜 들어와. 안 들어와. 지랄이야. 미친놈이 여기 왜 들어왔어. 아 병. 아 씨바. 뭐야 저 개새끼들. 아 씨. 지나가. 제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제발. 가주세요. 제발.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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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안 갔어. 레이더도 못 키겠어 소리 날까봐. 아 씨 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망 안 돼. 저의 방문과의 방문을 통해 제작진 자세히 제작진 표정 제작진 의자 의자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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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는데? 왼쪽에 있어 뒤에 있어 아 시바 어딨어 이거 왜 반짝여 왜 반짝여 왔어 시바 왔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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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었어 왔다 잠깐만 눈 좀 깔자 눈도 못 깔아 병신 어 어디 있었어 아 어디 있었어 반짝이는 거 있었다고 그 반짝이는 그거 몰리 그거 그거 그걸 하면 된다고 바로 옆에 있어 어디 있어 아까 그 반짝이는 게 맞아 아 숨 참기 나온다고 했지 커반드 커반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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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지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이거 반짝이는 게 킥카드라고 이게 그치야 이게 개새끼 아 시바 너 어떻게 가 저기를 미친 새끼들 또라이 아니야 진짜 와 나 시바 저장 맞다 저장 저장 없냐 여기 아 시바 어떻게 저지나 저장 어떡해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아 에일로는 왜 또 지랄이야 아 저 새끼는 시바 진짜 휠비 없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또 이번에 아 아 아 나 여기서 죽으면 나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나 시바 몰라 방송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아 나가야 되는 거야 또 왔던 길로 왔던 길로 나가야 돼 어디로 가 아니 이거 길이 없는데 여기 왔던 길로 나가야 되는데 또 아 어떻게 나 아니 뭐 아니 저기를 어떻게 어디로 어디 길 뭐 길이 없죠 어떻게 가 여기를 야 여기를 어떻게 가냐고 이거를 어떻게 가 아니 내비는 내비인데 내비만 보고 아 또 이 새끼 왜 왔어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숨었냐 이제 숨을 때도 없는데 아 나 이 새끼 진짜 진짜 아니 내비를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 내비는 방향만 가르쳐 주잖아 어? 가는 길에 에이런이 있는데 그러고 아니 됐어 아니 알았어 내비 따라갈게 내 이만 따라갈게 내가 야 ㅅㅂ 쓰레기니까 나 가야 되잖아 그치? 어? 이리로 가야 되자 그리고 그지? 저장도 없냐 여기는? 안절뒹신아 필요없어 이런거 보지만 하 저장 저장하냐? 저장증 아니 씨발 이런새X야 왜 여기 지랄이야 아 나 씨 짐새낙 아냐 저거 뒷뒤에서 아니 왜 이 새끼 이리저리 왔다갔다 Yoshida 저장이 없냐? 이거 추천한 새끼 누구냐 나한테 아니 야 비밀번호를 알고 저장하고 가라는데 그래봤자 얼마야 그건 차이 안나 저장하고 가는거는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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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는거야 이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그 키카드 보고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게 해줘야지 아 나 이거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개쓰레기 게임인데 이게 씨발 왜 좋은평가를 받는데 이해가 안가네 알아 씨발 디발 몇번째 듣느냐 개새끼야 진짜 뭔데새끼야 알아 나오겠지 씨발 그리고 저 앞으로 가겠지 지겹다 이 새끼야 이제 무섭지도 않아 가 빨리 가 이제 가겠다 꺼져 씨발지 않나니까 가 이 새끼야 가기 가자 각자 좀 가 좀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도부야 뒤에 있다 아 씨발지 아 씨발지 빨리 가 진짜 아 보니까 이 새끼야 비밀번호방이 나발이고 그냥 환풍기로 와버리니까 문을 뭐 열고 닫는게 뭐 의미가 없어 뭐 열고 어 읽어 빨리 오케이 워리 우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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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숨고 우워리 일어서 다니면 안된대 커맨드 준비하고 숨쉬기, 숨참기 안나오는데? 숨참기? 눌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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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했는데요? 야 이거 커맨드 맨날 달라지냐? 우클릭 이런거 달라져? 우클릭했다 좌클릭했다 막 이 눌렀다 막 이렇게 달라져? 씨발 뛰어 뛰어가 존나 귀찮아 이제 오빠 뛰어가냐 씨발 뭐 기어가 짜증나게 우클릭 씨발 이런 나오지도 않아야죠 우클릭 아 씨발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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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휘트맨보다 더하니 더해 씨 아 휘트맨로 쏴 죽일수라도 이 지... 이거... 진짜... 닥쳐... 참네... 뛰어갈 거야... 개새끼... 어차피 여기서 멈추면 돼... 참네... 야... 걸면 안 돼? 걸으면 걸려? 걸으면 걸려? 걸리나 보다... 소리가 달라지는데? 아닌데? 발소리 뒤에 짤 거야... 발소리 뒤에 짤 거야... 이렇게 하면 발소리 안 나는데? 고스트 스텝 고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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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미리 숨자 미리 숨어... 오겠지 뭐... 알아서 오겠지... 와 이 새끼야... 참아줄게... 우클릭이지? 이거 우클릭 밖에 없지? 야 우클릭 밖에 없지? 다른 버스 안 눌러도 되지? 우클릭이지? 숨참기? 우클릭만 누른다... 아 씨발 알았어 와 이 새끼야 숨 참아줄게 참아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간다 갔다 개새끼 어 씨발 어 저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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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아저씨 아니 안가셨네 아니 잠깐만 아니 저 아저씨 안가셨네 아니 가신 줄 알았지 아니 안가셨네 어 저 아저씨 신중하신 분이네 신중하신 분이야 어 신중한 줄 알았네 하아 후 후 후 후 후 가깝지 아 음악 아 왜 돌아다녀 후 후 후 진짜 아 짜증나게 진짜 아 열리지 어 여기 숨자 어 이걸? 새로운 길을? 해